저는 이준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스트리트에 찾아온 강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오니까 뭔가 왜 고향에 온 거 같은 기분 들고 완전 그 선배님이네요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2011년도에 하셨으면은 9년 후에 내가 한 거네요 그래 근데 한 반말하니 너 나한테? 선배한테 반말해 어떻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? 아아 힘내봐 다이어트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 이렇게 했는데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민상담 동안 야! 입안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쳐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야 지각을 자주 하는데 부장님께 안 들키는 법이 혼나셔야 되죠 에? 지각하는데 안 들키는 방법이 어딨어요 혼나세요 멘트 너무 과했나? 아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 이 라디오 생방 이게 문제야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아직은 안 여인하기로 넌 그 입을 더 열지마 기계는 내 친구 아일러브 일렉트로닛 아일러브 머신 아일러브 아일러브 오지연님이 황담 예? 아 사이버 가서 황담 예 아 오늘 황담 씨 예 황담 아 저만간 나 앨범들 되는 거야? 어 나 사이버 가서 할래 자 유우녀님께서 뭐래요? 오늘 1년 치 웃을 거 다 웃었어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방송사고 없이 마무리 됐구나 아 그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사고 날까봐 예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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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아 감사합니다.